사과참위 그럽생기게 이거는 침사람이 먹는데 이렇게 수고가 있는데 다음에 사과참위입니다 사과참위 한번 깎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딱 네 얼굴같이 생겼죠 지금씨 얇게 깎는다면서 아니 우유라서 그냥 두시고 조금 깎고 그 다음에 더 얇게 들어갑니다 소리가 아주 좋은데요 사과 사과 진짜 사과 깎는 느낌 생긴것도 사과같이 생겼는데 그죠 이게 한방에다 깎을 수 있을까요 안그러면 끊어질까요 한방에 깎지 문제는 깎는게 문제가 아니고 맛있게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완전 벌어졌잖아요 어디가요 여기 이런데요 이렇게 에이 그거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익었다니 잘렸어요 그러니까 잘리면 뭔지 알아요 시즌 못가는거야 죄송해요 이미 갔어요 아 그때 갔어? 누구한테 갔어? 혹시 나한테 온건 아니지 혹시 나한테 온건 아니지 그럴듯하게 생긴 남편 남편 참 고생 많겠다 어 이거 뭐죠? 이게 왜였지? 너무 익었나? 씨를 빼고 먹읍시다 왜요? 이상하잖아요 일단 먹어볼게 맛있을 것 같은데 군침이 생기는거니 그렇지 그쵸 네 좀 먹어봐도 되요? 응 근데 사과 참외를 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거야 진짜요? 그럼 나도 처음인데 헉? 초파리가 먼저 안돼 초파리 잡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이상해? 역시 와 이건 진짜 음 나도 하나 먹어봐도 돼? 응 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대 아 진짜 맛있대 응 깡고로 흘려면 어떡합니까 네 잘 어울리는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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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과일집에 사과 참여 팔아요? 한 번도 못 봤어 저도 못 봤어요